네, 오늘의 시그널은 테크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테크윙은 반도체 업체 중에서 후공정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죠. 그 아까 전에 이제 후공정에서 포장을 예쁘게 하는 거에서 이제 리플로우 장비들이 뜨고 있다. 리플로우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전자렌지 안에서 안에다가 치즈버거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이 있고 가운데 치즈가 들어가 있는 치즈버거인데 치즈가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치즈를 꺼내서 빵 사이에 끼면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럼 그걸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치즈를 녹아야겠죠. 그러니까 빵, 치즈 빵 해서 전자렌지에 돌려요. 그럼 치즈가 녹아서 빵하고 빵이 붙죠? 바로 그게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전자렌지처럼 화덕 같은 데다 가둬놓고 이 열을 가하던 레이저를 가하던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기판하고 기판 사이에 솔더볼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런데 솔더볼을 녹여서 붙이는 거죠. 딱 달라붙게. 그게 HBM에서는 HBM은 D램을 위로 12층, 16층 쌓을 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같은 공간에 넣으려면 얇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솔더볼을 아예 빼버리고 기판만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붙이는 이쪽 리플로우 장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죠. 지금 후공정 쪽에서 제일 강한 게 그겁니다. 한미반도체부터 아까 전에 무슨 레이저셀 프로텍 이런 회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리플로우 장비가 상당히 강한데 그 후공정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납품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후공정 업체, 우리가 영어로 오사트 아니면 TSMC라든가 삼성원자 SK하이니스가 자체적으로 후공정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겠죠.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 TSMC고요. TSMC는 후공정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의 강세를 전체 생태계로 전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후공정 업체는 어디인가요?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나눌 수 있겠죠. 포장하고 검사를. 검사, 테스트 쪽에서는 테스트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 테스나인데 두산으로 갔죠. 그 다음에 패키징에서는 네페스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네페스보다는 두산 테스나가 강하죠. 테스트 쪽이. 근데 어쨌든 간에 두산 테스나든 지금 네페스든 아니면 아까 삼성전자든 TSMC든 SK하이니스든 거기에 리플로우 장비를 납품하는 아까 그 회사들도 열거를 했었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핸들러 장비를 납품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를 하는 거죠? 전공정에서 웨이퍼를 여러 가지 짓을 해가지고 웨이퍼를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후공정 업체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세트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가 자체적으로 후공정을 하던가 거기에 여러 장비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 핸들러 장비라는 거는 그거를 완성된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다. 그거를 두산 테스나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겠죠. 불에 가열도 해보고 압력도 넣어보고 때려도 보고 그 테스트를 하는 데를 옮겨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게 테크윙이죠. 테크윙은 후공정 업체에다가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핸들러 주변기기, 인터페이스 보드, 핸들러랑 테스터 간의 접속 연결 보드라던가 콕, 체인지 오버 키트, 반도체 칩을 담는 트레이,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은 핸들러 진화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리플로우 장비보다는 굉장히 장비에 속하지만 약하죠. 그렇지만 이제 후발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20개월 선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후발주를 조금 가격적으로 조금 낮으면서 기술적으로 낮은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천 원을 돌파한다면 11,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2019년, 2022년 초에 그 흐름을 기대하면서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테크윙은 9천 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9천 원이 돌파되면 11,000원도 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